Q. 들어온다. 들어왔다. 왜 이렇게 웃기지 지금? 안녕하세요 다시 왔어요 저는 지금 이동 중입니다 오늘 제주도 날씨가 진짜 흐려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스크림 먹는 거예요 이건 아이스크림 그만 치고 빠지래 이거 팬들 너무 시크한데 벌써 빠져야죠 빠지잖아요 제가 뭐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들 곧 아니 곧은 아니지만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일일 소통의 왕이 되보도록 할게요 요즘 브이앱을 너무 못해가지고 얼굴 나왔어 근데 저는 점심으로 고등어 쌈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고등어 주림을 쌈 싸먹는 거예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빙빙 꼬였네 저 무슨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하냐고요? 저는 혼자 말하는 것 같죠 저 편지랑 얘기하고 저는 어 막 한 가지만 먹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 좋아하고 녹차 맛이랑 요거트 맛 좋아하고 나 때문에 스크류바 먹고 싶대 나 때문에 스크류바 먹고 싶대 나 때문에 스크류바 먹고 싶대 미세먼지 조심하래요 미세먼지 조심하래요 컴백이요? 네 저희가 컴백 지금 조금씩 준비하고 있고 어 이제 많은 곡들을 녹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타이틀이 나오면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염 걸렸대 아프지 마요 팬더들 잇몸 다 나왔어요 옛날에 나왔습니다 저는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어요 이제 빠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밀당의 고수 밀당의 고수 안녕 잘 있어요 또 올게요 아프지 말고 안녕 밀당의 고수는 갑니다 뿅